안녕하세요. 스피킹에서 노래를 못해 승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하우스원에서 못지나가요! 승희입니다. 허가 나가요? 스피킹에서 못지나가요! 스피킹에서 못했어요. 팬미팅! 일본 뭐였죠? 스키이한테 물어본거에요? 스테이한테 물어본거에요? 아니면 제가 좀 물어봐요. 스테이가 오늘 첫날에 약간 낯가리니까 스테이한테 물어본거에요. 낯가리는데 있죠.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이번 팬미팅 이름이 뭐에요? 매직스쿨! 맞죠? 맞습니다. 나 맘에 들어요. 아니 나 나 소리 시작하고 못들었나봐. 그쵸? 뭐요? 대사가 뭐라고요? 우리 팬미팅 이름이 뭐죠? 매직스쿨! 네 맞습니다. 이번 스트릿피즈의 팬미팅 타이틀 이름은 스키지의 매직스쿨입니다. 그래서 오프닝 영상부터 세트까지 19,000원 들어봤는데 어땠나요? 어땠나요? 우리가 스테이에게 어떤 마음을 걸 수 있을지 한번 노력을 해봅시죠. 해봅시죠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요. 저희가 특별하게 나노조안을 8명 버전으로 달려드리게 되었는데 괜찮았나요? 잘한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았나요?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벌써 vet 안 안 안 안 안 안